일반 마늘보다 영양소와 효능이 몇배나 뛰어난 마늘을 드실 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 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마늘이라 하면 아랄이 작고 동글동글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주먹 크기만한 마늘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마늘인데요. 코끼리 마늘은 우리나라 소종 마늘이며 1940년대까지 재배되었지만 그 이후 접하기 어려워지면서 2000년도 이후로 다시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끼리 마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코르딘 함량이 일반 마늘보다 2배 이상 높아 암 예방식품으로 효과적이며 일반 마늘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를 포함해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끼리 마늘의 효능과 먹는 법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끼리 마늘 효능 항암 향균작용 코끼리 마늘은 일반 마늘에 비해 스코르딘이라는 성분 함량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코르딘의 경우 근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코끼리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암세포가 커지고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 마늘의 경우 스테미나 음식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자양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마늘 속 스코르딘 성분의 경우 체내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하도록 도와 피로회복과 자양강장 효과를 보이며 강력한 해독장 효과를 돕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의 경우 단백질과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기력이 약한 것을 보충하고 스테미나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실제 마늘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 혈당관리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 먹는 법 코끼리 마늘의 경우 일반 마늘과 마찬가지로 갈아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며 고기를 먹을 때 같이 구워먹어도 좋습니다. 알살 맛이 있는 만큼 굽거나 벗어서 요리할 경우 알살 맛보다 단맛이 강해져 더욱 먹기 좋은데요. 이외에 장아찌 등을 섭취해도 좋습니다. 코끼리 마늘의 경우에도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건강모짜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